크리스마스 홈파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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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지금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이거든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크리스마스 홈파티 해볼게 크리스마스 홈파티 짠 크리스마스 기획팩 과자 선물 세트인데 홈플러스에서 3,990원 주고 샀어 크라운제가에서 나온거고 여기 메리크리스마스 써있고 눈사람 모양이야 눈사람 모양 귀엽지 귀엽지 여기 산타모자가 들어있어요 산타모자가 들어있어요 홈플러스에서 3,990원에 파는거고 크라운제가 꺼 크라운제가 꺼 짠 크라운 과자 크라운 과자 기획팩인 만큼 크라운 과자가 들어있거든 이거 크라운 카라멜콩과 땅콩이랑 크라운 못말리는 신짱이랑 크라운 콩칩이랑 크라운 참크래커랑 크라운 조리퐁이랑 총 크라운제가 과자 5개 들어있어 크라운제가 과자가 크라운제가 과자가 총 5개 들어있거든 홈플러스에서 3,990원에 파는 크리스마스 기획팩 과자 선물 세트 여기 산타모자가 들어있어라고 산타모자가 들어있어 산타모자가 들어있어 산타모자 들어있는데 이거 쓰고 간단히 홈파티 해볼게 이거 쓰고 간단히 크리스마스 홈파티 해볼게 산타모자 산타모자가 들어있어 산타모자 이거 쓰고 간단히 홈파티 해볼게 짠 아 이렇게 작아 아 이렇게 작아 아 이렇게 작아 아 이렇게 작은 거 아 이 모자가 너무 작은데 아이씨 모자가 너무 작아 아이씨 모자가 너무 작아 아 모자 너무 작아 암튼 암튼 썩고 집에서 간단하게 크리스마스 홈파티 해볼게 크리스마스 홈파티 해볼게 어떤 거 먹을까 크라운 카라멜콩과 땅콩 먹을까 크라운 못말린 신장 먹을까 크라운 콘칩 먹을까 크라운 조리풍 먹을까 크라운 참크래커 먹을까 일단은 크라운 카라멜콩과 땅콩 이거 먹을게 조그만 과자가 다 조그만 사이즈야 과자가 다 조그만 사이즈고 많이 먹은 살찌니까 좀만 먹어볼게 해태 크라운 크라운 카라멜콩과 땅콩 먹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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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멜콩과 땅콩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음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어디 밖에 나가 지금 나갈 약속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간단히 홈파티하는거 홈파티 음 크라운 제가 크리스마스 기획팩 과자 선물세트 홈플러스에서 3,990원 주 샀고 산타모자가 들어있어 산타모자가 들어있어 음 모자가 작아 모자가 작아 다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고 있어 근데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못 나가 놀잖아 밤 9시 되면은 뭐 이렇게 술집이나 음식점 문 닫아가지고 집에 손파티 크리스마스 손파티 짠 카라멜콩과 땅콩 카라멜콩과 땅콩 카라멜콩과 땅콩 카라멜콩과 땅콩 카라멜콩과 땅콩 카라멜콩과 땅콩 전체적으로 과자가 조그만게 들어있어 과자 봉지가 조그만거 조그만거 들어있어 그래서 홈플러스에서 3,990원 크리스마스 홈파티 음 음 신난다 신난다 음 음 음 맛있어 오늘은 특별히 그냥 평소에 먹는게 먹는 영상이 아니고 크리스마스 홈파티다 보니까 과자 하나 더 뜯을게 평소 같으면 과자 하나만 먹는데 오늘 특별히 크리스마스 홈파티다 보니까 과자 하나 더 뜯을게 콘칩 먹을게 콘칩 콘칩 크랑 콘칩 콘칩 먹어볼게 콘칩 오늘 특별히 크리스마스 홈파티이기 때문에 기분 내서 과자 과자 두개 먹는거 콘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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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콘칩 오늘은 특별히 기분 내서 카라멜콩과 땅콩이랑 콘칩이랑 두개 먹어 볼게 오늘 특별히 크리스마스 파티이기 때문에 콘칩 이거 콘칩이고 이거 카라멜콩과 땅콩 크리스마스 홈파티 하는거야 크리스마스 홈파티 음 음 콘칩 맛있어 콘칩 맛있어 진짜 크랑 콘칩 있지 과자 진짜 맛있어 크랑 콘칩 과자 이거 있지 진짜 옥수수 맛도 나면서 약간 달달한 맛도 나면서 약간 짭짤한 맛도 나면서 맛있어 달달한 맛이라기보다도 약간 짭짤한 맛이 나면서 맛있어 크랑 콘칩 그리고 카라멜콩과 땅콩 이것도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크리스마스 홈파티 크리스마스 홈파티 짠 비록 차린 건 없지만 이게 콘칩이고 이게 저기 이게 카라멜콩과 땅콩이고 이게 콘칩이야 크리스마스 홈파티 다들 크리스마스 홈파티 하는 중이야 크리스마스 홈파티가 별거 없어 그냥 간단하게 먹으면 크리스마스 홈파티야 여기 맥주도 있는데 맥주는 안 맛있게 여기 맥주도 있는데 맥주는 안 맛있게 그냥 크리스마스 홈파티 과자 간단하게 과자로 콘칩 맛있어 콘칩 맛있어 카라멜콩 땅콩도 맛있어 카라멜콩 땅콩도 맛있어 음 맛있다 아무튼 이거 홈플러스에서 3,990원 주고 산 크리스마스 기획팩 과자 선물 세트 눈사람 모양 메릴 크리스마스 홈플러스에서 3,990원 크라운 제과 산타모자도 들어있고 아무튼 과자도 들어있어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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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홈파티 크리스마스 홈파티 짠 크리스마스 홈파티 크리스마스 홈파티 조리퐁 참크래커 크리스마스 홈파티 크리스마스 홈파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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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크리스마스 홈파티 크리스마스 홈파티